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이러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하는 방법과 그리고 차기 주도주는 어떻게 선별하는지 대시세 초입 종목들에 대한 우리 전략들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주식은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거나 그리고 저는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줄여서 초저점인 종목들만 매매하는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에서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또 준비를 했고요. 어떤 종목들이 과대낙폭인지 어떤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인지 내가 어디서 매수해야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내 낮은 평단의 주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강의 통해서 잘 공부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매매에 잘 적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란톡에서도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장중의 실시간 전략들 그리고 대시세 초입과 저점인 종목들 합쳐서 초저점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점 매수 종목 선별하는 강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글로벌 증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 AI 반도체 쪽의 광풍이 계속되고 있고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전력이 또 많이 소요된다는 이슈 때문에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쪽의 테마주들도 AI 테마로부터 계속해서 파생되어 와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반도체 지수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던 4,700포인트를 미국 반도체 지수가 일단은 이탈하지 않고 단기 접점을 다져나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4,7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단기 접점을 다진 상황에서 과거의 매물대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반등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AI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이 4,700포인트를 미국 반도체 지수가 지켜주면서 반등 나오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4,7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미국 반도체 지수 기준 4,550포인트와 4,4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지 이 부분에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현지시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미국의 암학회에서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암세포를 완전 관해했다라는 그런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호재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이 올해 1월 달 고점이었던 저항 때 돌파하지 못했던 유미한 변곡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2월 말에 돌파하지 못하고 한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 한계를 양봉을 기록하고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오늘도 우리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 번 지난주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최근 연중 고가 라인을 돌파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앞으로 시청자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바이오, 세 번째 이처던지 이렇게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제약업종이 특히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 7월 달에는 2차전지 관련주가 주도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무려 955포인트까지의 상승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910포인트 가격을 이탈하고 그리고 89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 조정받았던 890포인트를 오늘 종가상 그리고 월요일 기준으로 893, 894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이 890포인트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고자 하는 우리 돌파 자리, 상승 자리를 코스닥 지수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상승 광풍이 이어진다면 혹은 제약바이오, 혹은 로봇, 이처런지, 반도체 이런 쪽의 섹터에 광풍이 계속된다면 위로 우리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955포인트의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3월 4주차 그리고 4월 초까지 우리 지난 수십 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변고 955포인트까지의 상승 여부 그리고 돌파 여부를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점검을 해봤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로 설정이 됐었던 3개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주도주는 알테오젠입니다. 대규모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우리 1강에서 이야기 드렸듯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인 이유는 거래대금이 3,300억을 수반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요일장 주도주는 일진전기 종목이 또다시 유미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신고가를 그저 그런 거래량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게 아닌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강력한 장대양본과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지난 한계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2,227억 원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것은 월요일 우리 전력설비, 전선 이런 쪽으로의 테마의 대장주로서 오늘장 좀 부각된 모습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종목은 ST판 종목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적 반도체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법안이 미국 항원과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라는 이슈가 오늘 월요일장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ST판 종목이 과거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바닷건까지 낙폭을 확대하다가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유미한 캔들의 저항대를 한 번에 장대항봉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래량과 그리고 오늘 장중에 2,200억에 가까운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우리 신고가 돌파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월요일 기준 3월 4주차 기준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로서 우리 ST판 종목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위주로 코스닥 상승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장 시장을 주도한 3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점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이제 QR코드 안내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의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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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저점 매수 종목들에 대한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저점에 사면 시장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금 좋은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단계적 관점에서 빠르게 수익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 그리고 이 거래량이 고점이 아닌 바닷건에서 양봉으로 터진 종목들의 대시대 초입자리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바닷건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부채를 제외한 자기 자본 나누기 총 발행 주식수를 계산했을 때 청산가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 부동산 가치, 재고 자산, 현금성 자산 등의 부채를 제외한 가치 나누기 총 발행된 주식수를 했을 때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엄청나게 저점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상장 직후에 주가가 폭등해 버리면 누군가는 저점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새롭게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상장 직후에 고점에서 새롭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공모가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폭등했다가 무너진 이후에 상장 직후에 최저가 가격을 확인하고 반등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재무적 관점, 이슈적 관점, 기본적 관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서는 관점들이 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과대낙폭을 판단하는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두려워하시는 것이 쌍고점, 삼중천정에서 거래량 터진 은봉이 떨어진다면 대폭락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고점과 쌍봉에서의 꺾이는 지점을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반대로 알파벳 W는 첫 번째 저점이 확인됐다면 그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이중바닥의 자리가 저는 100만 불짜리 저점 매수의 타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다시 이중바닥을 깨지 않고 삼중바닥을 다진다면 더 매력적인 저점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무적 관점에서 청산가치 관점에서의 청산가치 계산법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가게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부채를 뺀 부분이 순자본이 되고요. 자본 나누기 총 발행 주식수를 했을 때 내가 보유한 주식에 청산가치를 우리 신자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냐 저평가에 돼 있다면 매수 관점으로 고평가에 돼 있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청산가치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산가치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저평가냐 고평가냐 내가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냐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냐를 가늠해서 저점 타이밍을 잡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 내용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의 청산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 기업의 청산가치라는 것이 종목마다 그리고 종목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매년 매 분기마다 기업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산한 기업가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바닥이라면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주가의 이런 파동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청산가치보다 높은 구간대까지 고평가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특별한 이슈나 테마나 수급이 붙어서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우리는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내가 계산한 청산가치보다 낮게 주가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좌절의 구간, 좌포자기의 구간, 과대납폭의 구간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그리고 선을 저점과 저점의 선을 쭉 그었을 때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은 10만 불, 100만 불, 천만 불짜리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이니까요. 이 기회들을 앞으로 우리 신뢰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우리가 가능한 청산가치를 분석하고 청산가치보다 빠졌을 때 저점의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들도 같이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최적의 저점, 타점은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씨가 착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타점이 보이십니까? 여기서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종목이 신고가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차익신원이 떨어진다면 위로 상승 대비 밑으로 하락파동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손익비가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폭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저점을 만들고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안정적으로 큰 상승을 그리고 중장기적인 반등을 누려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최적의 매수 타점은 저점과 고점의 선을 그었을 때 저점 부근에서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5중 바닥 여러 번 저점을 다지면 다질수록 그 구간이 가장 매력적인 저점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면 청산 가치보다 낮은 종목에 그리고 우리 1강에서의 내용들을 또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면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그 구간이 바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드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대낙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보조지표 중에서 주식시장에서는 100% 맞아 떨어지는 우리 마법의 지표 따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활용하고 저 또한 일부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RSI 보조지표와 파라볼릭 보조지표에 대해서 간략한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RSI 보조지표는 내가 과매돈지 과매수 구간인지 너무 과하게 공포로 주가가 무너졌는지 너무 광풍에 주가가 과열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 값 기준 30 이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보조지표가 70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지점부터는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싸게 매수했다면 내가 타이밍 보면서 꺾일 때, 윗골이 달릴 때, 은봉 떨어질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RSI 보조지표를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해야 되는지는 잠시 강의 끝나고 우리 실전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볼릭 보조지표입니다. 이 보조지표는 과대낙폭이냐, 우리가 과열 구간이냐를 판단하는 지표가 아니라 강세인지, 약세인지 이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단하는 전략은 약세 구간에 사서 강세 전환될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좋다라는 관점에서 강세 전환이 된다면 약세 구간이었다가 강세 전환될 때 매수 관점으로 강세였다가 약세 전환된다면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표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차트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를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면요. 모든 주식시장에서는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있고 우아향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코스피 코스탁의 별명인 박스피의 특성상 우리가 모든 테마와 모든 종목들은 급등과 급락과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급등과 급락과 가격 조정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종목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을 수반한 종목들을 저는 대시세 초입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폭락한 과대납폭 자리에서 저점의 매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바닷권에서 여러 번 저점 다지고 과대납폭이고 저점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바닷권에서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매집의 구간이 끝난 상황에서의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지점을 조금 더 활용하신다면 내가 과대납폭 저점에도 공략을 하지만 가능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대시세 초입 타점도 우리 저점 매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부연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1월달 그리고 2월달 종목상담 119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실점매매 공략주로 설정을 해드렸던 공략주의 실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자 한국 석유 종목이 36% 정도 동방 매수가를 주지 않고 44%의 폭등 KTCS 15% 한미사이언스 12% 고용 종목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있다 보니까 매수가를 주지 않고 23% 그리고 네페스아크 56% 유진기업 11%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이 저점이었는지 대시세 초입이었는지 과거 공략주의 사례를 보면서 차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5일에 국제효과 상승 테마주로 우리 실점매매 공략주로 공략을 했었던 한국 석유 종목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했다가 급락했다가 그리고 옆으로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이 기간 조정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천명한 자리가 거래량 터진 캔들의 장대양본 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대낙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밑에 이 지표가 이제 RSI 보조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파란색 구간으로 70 이상으로 올라갔다면 우리가 고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 지표가 30 이하로 빠져서 빨간색으로 변한다면 그 자리를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로 노려보면 되는데 이 종목은 일봉상 RSI 보조지표상 과대낙폭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다시 한번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세 분출 눌렀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터점 잡아드리고 이제 1, 2주 만에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약 36% 정도의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대낙폭일 때 RSI 보조지표가 30 부근까지 빠졌을 때 바닥에 잡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 또한 우리가 크게 보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과대낙폭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대시세 초입 타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월 16일에 네페스아크 종목의 56% 상승을 어떻게 노려볼 수가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RSI 보조지표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서 우리 RSI 보조지표의 과대낙폭 구간이다라고 표시가 될 때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자리고 그 자리가 16,5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RSI 보조지표는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의 과대낙폭 자리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회색 구간이 약색 구간, 노란색이 강색 구간으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RSI 보조지표가 이제 30 이하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든 상태인데 거기서 약색 구간을 마무리하고 상승 구간 강세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타점이 되겠고요. 근데 그 이후에 큰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상승 수익권의 매도 기회는 나왔으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폭발하는 시세는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바닥에서 RSI 보조지표, 기업 가치 분석, 그리고 파라볼릭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의 물량을 잡고 내가 조금 더 기간보위를 통해서 반등을 노려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 주요한 유의미한 가격대의 저항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말을 따라타고 단기 상승을 노려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승나님의 매매 전략과 취향에 따라서 전략을 좀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을 제가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닥터스탁 방송 통해서도 공략주로 설정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3월 11일 월요일 일주일 전에 이야기 드렸던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그 저점 부근에서 우리 RSI 보조지표가 30 이하로 빠지는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과 파라볼릭 지표의 강세 구간으로 접어드는 저점 매수 타점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단점이 한 달, 두 달 동안 이 횡보를 버텨야 됩니다.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테마주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내가 저점을 공략했을 때의 단점은, 장점은 싸게 살 수가 있다. 단점은 뭐다? 언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게 저점 매수의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을 과대낙폭 구간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뭐가 들어올 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양봉으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우리 대시세 초입 자리에서 에코프로 HN, 오늘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3월 11일 월요일에 우리 신나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웠던 종목인데 일주일 지나서 27%인데요. 막판에는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이 26%로 종가 마무리가 되면서 9만원 위로 종가가 형성됐고 30% 이상의 상승을 일주일 만에 노려볼 수 있었던 대시세 초입 타점은 우리 3월 11일 월요일 타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점에 잡고 비싸게 판다. 그런데 그 저점에 잡는 방법을 우리 신나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닉스 종목 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키움 0181 전일 대비 등량률 상위 탭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 하락률 상위 종목을 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ETF, ETN 제외할지 신용 종목만 볼지 아니면은 우리 여기 거래대금 100억 이상 종목들만 볼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대낙폭이다 하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많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많이 빠진 종목들의 저점 매수 기회를 이런 식으로 이 전일 대비 등량률 상위에서 이 하락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과대낙폭 종목인지를 차트를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0147 키움증권 기준 탭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 실시간 포착 탭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하한가 근접한 종목이 월요일 장중에 없어가지고 오늘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당일 올라간 종목들, 떨어진 종목들 전체로 볼지 그리고 거래량 높은 순서대로 볼지를 보여주는 탭이니까요. 이 탭을 통해서도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오늘 10% 이상 무너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과대낙폭, 저평가, 저점 매수, 이중바닥의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잘 캐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0177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우리 키움증권의 화면 탭인데요. 특정일자 상한가, 하한가를 분석해 주는 탭인데 이 부분이 좀 유리한 부분은 특정일자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우리가 서치해서 거래대금 얼마 이상, 저는 500억 이상으로 서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특정 종목들이 언제 이렇게 가장 많이 빠졌는지를 보고 많이 빠진 종목들의 과대낙폭인 종목들,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를 이런 탭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해가는 탭으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3월 4주차 월요일 기준 과대낙폭인 종목, 저점 매수, 타점 잡는 방법과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대시세 초입 구간으로 보여지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도 잠시 후에 시청자 분들과 함께 전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의 2탄은 저점 매수 종목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 차트의 적용을 통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에 대한 차트 세팅하는 방법들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기준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 과대낙폭 종목들이 있는지 저점 매수 가능한 종목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이제 종목들에 대한 우리 틀을 좀 보면서 구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볼 수가 있고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래대금이 1억, 2억, 5억 너무 적으면 또 너무 유동성이 없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100억 이상 하락한 종목들은 100억 이상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500억에서 1000억 이상 종목들을 좀 서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하락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 SG 종목을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G 종목이 오늘 장중에 밑고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고점에서 거래량 터뜨리고 은봉이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그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졌고 고점에서 은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 캔들의 의미는 매도 물량이 고점에서 쏟아져 내려왔고 그러면서 장중에 몇 퍼센트? 약 마이너스 13.92%까지의 급락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을 우리 식사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 SG 차트의 기본 차트로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지표 추가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RSI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 보조지표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밑에 칸이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이 RSI 보조지표에 대한 해석 RSI 값이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로 판단해서 매도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30 이하면 매도 관점으로 생각해서 매도가 과하다. 즉 저점 매수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세 약세 적용이 있는데요.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 신호 검색 적용, 강세 약세 적용이 있는데 지표 추가가 아니라 오른쪽 클릭 후에 강세 약세 적용 탭을 누르시고 여기서 우리 PARA, SAR, 파라볼릭 지표에 대한 더블 클릭을 클릭을 하면 저는 이 지표를 회색일 때는 약세 구간으로 그리고 노란색일 때는 강세 구간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오른쪽 클릭 후에 지금 우리가 차트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면요. 여기 지표 이름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 표시, 지표 이름 띄우고 파라볼릭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내가 강세 패턴일 때 어떤 색깔로 색깔을 바꿀지 그리고 약세 패턴일 때는 어떤 색깔로 내가 설정을 할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의 좋아하는 색깔 따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약세 구간에서는 아예 매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설정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검정색 약세 구간에서는 우리 파라볼릭 지표가 약세일 때는 매매를 안 할 수 있도록 차트상 까맣게 아예 그냥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파라볼릭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지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라볼릭 지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는 시간도 오늘 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색상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조금 검정이 아니라 연한 회색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SG 종목이 오늘 고점에서 마이너스 3% 장중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과대납폭인가요? 저점 매수 기회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RSI 보조 지표가 현재 과도하게 매수되어 있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본다면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 부근에서 코로나 폭락장 때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3월 달 과대납폭 구간에서 약세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RSI 보조 지표상 과대납폭 구간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과대납폭 저점 매수 타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하나를 더해서 방금 제시해드렸던 과대납폭인지 아닌지에 더해서 파라볼릭 지표를 더한다면 약세 구간을 마무리하고 강세 전환될 때 공략을 하니까 이 강세가 끝날 때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격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면 강세 전환됐었던 캔들의 종가가 1,300원 초반이고요. 그리고 이 강세 구간의 끝에서 고점을 다지다가 약세 전환된 시점이 2,040원 캔들입니다. 그러면 1,300원에서 2,000원까지 우리가 상승이 대략 5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SG 종목의 재무적 분석, 기업가치 분석들을 기본적으로 하되 어느 시점에 내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는 내가 과대납폭 구간에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RSI 보조 지표가 많이 빠졌을 때, 30미터로 빠졌을 때를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로 노려보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RSI 보조 지표가 100% 맞는 마법의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타점을 공부해보고자 한다면 RSI 보조 지표가 과대납폭에서 파라볼릭 지표가 강세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공략을 하고 그리고 강세에서 약세로 꺾일 때 매도를 한다면 이번 케이스 경우에는 약 50% 정도 그리고 850원 최저점 기준에서는 2,000원까지 100% 이상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 상승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여기 저점을 다지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중 바닥 부근에서 과대납폭으로 RSI 보조 지표가 30 이하로 빠집니다. 이 1080원 자리가 과거에 상승을 반납한 이중 바닥 부근에서 과대납폭을 보였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경철 멘토님께서 RSI 보조 지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표에서 파라볼릭 지표까지 강세 전환될 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과대납폭 자리에서 추세가 강세 전환될 때 공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공략을 했다면 과거 1170원 저점 대비 그 고점 수준인 1500원까지 약 300원 정도 플러스 약 30% 정도의 상승을 이렇게 우리 과대납폭 구간에서 상승 반전 보일 때 공략하니까 1480원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캔들 이후에도 또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과대납폭 자리 우리 캔들로 보면요 이 자리가 되겠죠. 자 우리 작년 9월달 우리 SG 종목의 과대납폭 자리 저점 매수 타점이 1050원 자리였고요. 그리고 나서 강세 전환되면서 상승 또 이중바닥 자리에서 또 강세 전환될 때 공략을 했더니 알아서 주가를 2000원까지 끌어올려주면서 1000원 초반에서 2000원까지 또다시 약 8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빠졌던 장중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SG 종목을 봤으나 이 종목의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은 얼마였느냐를 보니까요. 2022년도 8월달, 2022년도 연말, 그리고 2023년도 9월달에서 10월달쯤이 이 종목의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차트상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나는 돌파 자리에서 전략을 세울 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과거에 시세를 반납한 저점 2중바닥 100만 불짜리 저점 매수 기회 3중바닥 1000만 불짜리 저점 매수 기회 구간에서의 RSI 보조 지표, 재무제표 분석, 청산가치 분석, 파라볼릭 지표를 콜라보레이션 해서 내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안전하게 수익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 차트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 SG 종목을 사례로 분석 의견을 드려봤고요. 오늘 가장 많이 또 하락한 종목 등의 두 번째 LS 네트워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네트워크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 7%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거리대금 100억 이상 종목들 중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LS 네트워크 종목인데요. 사실 원래는 10% 이상 빠진 종목들이 허다한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견고했기 때문에 우리 하락한 종목이 많이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LS 네트워크 사례를 보고 이 종목의 저점 매수 타점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2022년도부터 RSI 보조 지표가 30 이하로 빠졌던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한 번 그리고 22년도 9월달 10월달에 한 번 그 이후에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S 네트워크 종목의 과거의 타점을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4천 원짜리가 2,400원까지 마이너스 4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고 무슨 구간으로 접어듭니까? 과대납폭자리로 접어듭니다. 그 자리가 바로 2,400원 자리가 되겠고요. 그런데 과대납폭자리에서 파라볼릭 지표가 노란색, 황금색, 강세 구간으로 전환될 때 공략을 했더니 그때 가격대가 대략 2,65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2,650원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기다렸더니 고점 가격 얼마까지? 3,15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종가 2,600원 대비 3,150원까지 약 20% 정도의 저점배수 타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상승을 반납하고 과대납폭 구간까지 납폭을 확대한 종목에 실적에 문제가 없고 청산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에 개별적인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대납폭자리에서 우리가 강세 전환되는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되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 상승을 노려본다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중장 이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LSE 네트워크 종목이 7%가 빠졌는데요. RSI 보조지표상 봤을 때는 과열 구간에서 이제 막 조정받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폭등한 이후에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닷권에 위치해 있는 우리가 과대납폭 구간에 위치해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과거의 저점 매수 타점은 분석을 했지만 현재 시점 이 종목이 저점 매수의 기회냐를 물어봤을 때는 과대납폭 저점 매수의 타점이라기보다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고 눌렀다가 반등하는 대시세 초입의 눌림목자리에서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우리 LSE 네트워크 종목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장 많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저점인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종목들이 저점의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좀 차트를 돌려보면서 재무적 관점, 이슈적 부분들, 재료적 부분들을 전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관점, 재무적 관점, 공시적 관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LSE 네트워크 종목의 경우에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막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돌려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종목들인지 좀 함께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유의미하게 과대낙폭 구간으로 접어든 하나의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그 종목의 이름은 네이버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종목이 네이버를 운영하는 기업이고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파이낸셜 등의 자회사를 통해서 웹툰,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까지도 확장을 하는 기업이 되겠는데 이 종목의 저점 매수 타점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가 방금 공부했었던 RSI 보조 지표와 파라볼릭 지표상의 전략을 가지고 타점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I 보조 지표가 가장 잘 맞는 타점은 과거의 저점에서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가장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RSI 보조 지표가 과대낙폭이라 하더라도 더 빠질 여력이 있는데요. 주가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 부근에서의 과대낙폭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이 구간은 우리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으로 15만 5천원 자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5만 5천원 자리에서 강세 전환되면서 이제 파라볼릭 지표상 강세 전환됐었던 캔들의 종가 라인이 대략 16만 5천원 캔들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19만 원 그 이후에 주가가 23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우리가 과대낙폭에 공략을 하거나 과대낙폭 자리에서 파라볼릭 지표상 강세로 전환될 때 바다권에서 공략을 한다면 네이버 종목처럼 우량주라 하더라도 16만 원 저점 대비 23만 원까지 약 30% 이상의 상승을 시간은 걸리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30% 정도의 수익을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과거 차트를 통한 사례를 분석을 해봤고요. 지금 가격은 네이버 종목의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16만 원 가격과 15만 5천 원 가격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점 가격이 17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깨지 않고 RSI 보조지표 우리 과대낙폭은 아니지만은 기술적 반등 여기서도 RSI 보조지표 이제 과대낙폭 자리에서 상승 반전되니까 주가 19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또 20, 30% 상승 또 이 자리 작년 10월 달 또 과대낙폭 자리에서 상승 반전될 때 공략을 하니까 또다시 한두 달 만에 23만 원까지 또 20, 30% 정도의 상승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준 케이스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2022년도 12월 달 이후에 저점인 17만 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리고 2중 바닥, 3중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4중 바닥 자리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강세 구간인가요? 약세 구간인가요? 고점 23만 원을 찍고 회색 구간, 약세 구간을 접어들면서 저점을 낮춰 나가고 있는 역추세 구간 과대낙폭 구간으로 현재 접어드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 네이버 종목이 현재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기존에 물려계신 분들은 지금 고통스러운 자리지만 과대낙폭인 종목들을 매수해서 중장기 관점으로 수익을 노려본다는 관점에서는 과대낙폭 자리에서 잘 타점을 잡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될 때 강세 전환될 때 타점을 잡으니까 18만 원짜리가 23만 원까지 25%의 상승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조정 구간이 한두 달 조정받고 다시 고개 들면서 한두 달 상승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과대낙폭의 자리를 잘 타점을 노려보신다면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RSI가 과대낙폭인데 파라볼릭이 강세 전환되면서 이 콜라보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그 타점에서는 우리 신자분들이 4중 바닥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네이버 종목을 우리 저점 매수 현재 시점 3월 4주차 월요일 기준으로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봉산 큰 그림에서 숲을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본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점 가격대를 쭉쭉쭉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 종목이 3월 말 우리 신자분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저점의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는 저점을 잡아서 3개월 동안 기다리는 게 사실 너무 힘듭니다 제 연애는 100일도 못 가는데 어떻게 종목은 100일을 기다립니까 마음이 급한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 월요일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 세 종목 빠르게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미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보이시죠 이 과대너폭자리 그리고 상승반전 이루는 캔들 이 자리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입니다 단점은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미셀 종목의 거래량 터진 시점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쪽 테마와 수급이 붙으면서 오늘 5,900원 위로 대량 거래 터지는 대시세 초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파미셀 종목 월요일 대시세 초입 5,900원 기준 잡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단기적 상승을 누려볼 수 있는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케이락 종목이 되겠습니다 벨브 제조업체가 되겠고요 이 종목도 저점 매수 타점을 저랑 같이 설정을 해보면 RSI 보조지표 과대너폭에서 강세 전환될 때 매수해서 상승을 누려보는 것도 방법이고 RSI 보조지표 과대너폭에서 강세 전환될 때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언제 갈지가 모르는데 오늘은 월요일 기준으로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준 캔들 오늘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 8,500원을 앞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디케이락 종목도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비스토스라는 우리 유아, 영유아,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차트상 봤을 때 매수하기 좋은 저점 매수 타점 어디입니까? 여기서 공략을 했다면 상승, 그리고 2중 바닥에서 공략을 했다면 또 수익, 3중 바닥에서 공략을 했다면 또 수익, 또 4중 바닥에서 공략을 했다면 반복적으로 상승파동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과대너폭의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던 중에 오늘 대량 거래가 2,100원 위로 우리 대량 거래 장대양봉 매수세가 오늘 강력하게 유입된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과대너폭인 종목을 몇 달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단기적 상승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각 종목마다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막 날라가기 시작합니다라고 천명하는 그런 슈팅자리, 돌파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스토스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3월 달 돌파하지 못했었던 2,100원과 2,200원 자리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했다는 것은 앞으로 2,100, 2,200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과대너폭은 아니라 이 종목은 현재 시점 기준 대시대 초입인 종목으로 비스토스 종목을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지 과대너폭에서 매수하기 좋을지에 대한 차트를 우리 실시간으로 좀 분석을 계속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려드리면 좋지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이버 종목이 과대너폭에서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4중 바닥에 위치해 있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과 오늘은 기술적 관점에서 저점 매수 종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7월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저 PBR 관련주들의 타점 잡는 방법 저 PBR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그 안에서도 저평가인지 기술적으로 저점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추후에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폭등한 고점에서 신고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늘 설명드린 저점이거나 저점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이제 출발하는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종목들로 안전하게 상대적으로는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좀 노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합쳐서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세워나가고 싶고 매일매일 그런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함께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노랑톡 톡에서 노랑톡의 입장에 계시면 장중에 2400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인지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에서 이제 막 큰 시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들 우리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실력을 키워가시고요 아무 종목이나 매수에서 50대 50 확률이 아닌 그나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 손익비까지 챙기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배워가시고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은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분들과 다음 시간에 3탄 강의 준비해서 정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